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중북이가 또 무슨 흉계를 흉길냐 흉계라니 계속 더 왔는데 내가 흉계를 꾸며봤자 뭐를 꾸민다고 흉계라니 중북이가 서치를 안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알았지? 흉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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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motion 흉계라니 흉계라니 11.15.16.16.17.19 흉계라니 hö 원래 멀어집니다. 안 돼 찾지마 물몰 찾지마 물몰 없단 말이야 물몰 없어 찾지마 거기 아니야 거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알겠어 알겠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진짜 어디야 어디야 그거 말해 질덧이 인도해 나라 질덧은 인도해 몰래 멀퀴 그럼 그냥 봐줄게 알았어요 다 데려와 데려와 빨리 너무 무서워 왜 이렇게 해 자기가 좀 내려와 죽을냐 난 이거 왜 이렇게 돼 진짜요 나 이거 어떻게 돼 아 왜 이렇게 해 아 왜 이렇게 해 아 왜 이렇게 해 아 왜 이렇게 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저글라 있지? 안 돼. 아, 이상하네. 안 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이상하네. 아, 이거 저글링했구나.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왜이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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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와... 전혀 거품에 적 miles 업그레이드 6개월 컨트롤 하는거 겁나 어렵네 뭐 할게 겁나 어려울격 할게 너무 많잖아 나 쳤어인줄 알았는데 할게 너무 많잖아 아 이 종국의 왕이 아이어의 배신자야 죽어라 죽어라 이 아이어의 배신자야 아 오버로드 없네? 아... 뽑질 못하니 오버로드는 살려줄게 죽어 살린다고? 오버로드는 살려줄게 오버로드 줄었어 이미 지금 라바에서 나오는건 뭔데? 저글링! 아 그러네 형이 아까 몇이었지? 아 여섯시구나? 아 여기 아니다 아 왔다 왔다 두시였지 말이 본거 같은데? 아니 기분 탓이야 아 그래 그래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스페인 스페인 이거 너가 갖고 있었으면 잘 썼을텐데 무능이라면 뭐하는거 같은데? 무능 아닌거 같은데 내가 보기에 무능이지 주인을 잘못 만났잖아 종족들이 많은데 이상하다 아 이정도면 무능이지 어 뭐야 이거 언제 종족 바꿨어 정국아 내 능력 보관 지도야 설마? 흉계를 꾸미더라 시작하자마자 비겁한 놈 아 내가 모르는 척 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대신했어? 아 이거 시작할 때 돈도 추가로 주나보네 어 추가로 줘 에인꾼이랑 돈 추가만 해도 존나 좋구만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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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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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대상이 아니야 초반에 돈 추가 돈 추가 돈 추가면은 빌드를 얼마나 먹고 들어가는지 다른 정도 굳이 안 써서 훈이 안 써서 울려 보내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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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지 아 지지 아이 제발 모른 척 하느라 존나 웃겼네 존나 웃겼네 하하하하